소음이 춤을 춥니다. 콘텐츠도 해주세요. 두 개 있어? 두 개, 세 개, 두 개. 어 안 밀려. 세 배는 더 잘 추는데요. 으아하핳핳하하하핳아하하하 아 시현이가 잘 춤을 춘서. 위기해요 지금. 네. 좋아. 바쁘다 해. 좋아. 보좌감. 어. 어. 너무 띠면한데. 이게 빠른지 애를 위치로 옮기는 게 빠른지 그니까 그게 빠른지 애를 위치로 옮기는 게 빠른지 애를 위치에 옮기는 게 빠른지 애를 깜고 온 것 같아 너무 긴장돼서 애를 깜고 온 것 같아 애를 깜고 온 것 같아 아 B랑 합니다 B랑 남중이랑 같이 하자 했는데 남중이가 거절했어 흥흥 안돼요 형 웃겨요 이래서 아 그래 알았다 진형, 형 찍을 때 직캡 찍어드릴게요, 형. 자신감 가져요, 형. 아, 나 오늘 춤추어야죠, 잘 모르겠어. 여기 있어요? 진짜 형 지금 시간땀 났어. 시간땀 나요, 형. 다 같이 쓸래요? 아, 그냥 너 가서. 태형이가 쓸 거예요. 태형이가 쓸 거예요. 태형이가 쓰면.. 아니다. 태형이가 써요, 지금. 밖에 빠르면 나 그대로 따라할 거야. 자, 태형이. 자, 가도 돼. 응. 자, 이 정도서는 태형아. 너만 믿는다. 아, 잘 춘다. 아, 잘 춘다. 잘 춘다. 댄스베티를 하며요? 나하고 정국이하고 댄스베티를 하는 거야? 너네가 너네 춤을 춘다. 더, 더 틀어. 또. 이렇게 하나, 그리고 정면 하나, 또. 와, 다리 올라가는구나. 뭐하는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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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리요 아멘